쟈이케 지금 라이브중이야 쟈이케 지금 라이브중이야 쟈이케 내가 그런줄 알고 너한테 미리 라이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 아미한테 목소리 한번 딱 해줘 영상은 안보여 네 아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쟈이케 쟈이케 지금 너 안 씻었냐 지금 너 안 씻었냐 아직 이제 씻을라 오케이 쟈이케 왠일이야 왠일 전화를 해주네 아 사랑해 오예 브로 얼른 씻어 알겠습니다 형님 케이크 불었어요 케이크 불었지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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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아서 끊어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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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